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치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짧은 소설 세 편입니다. 김현수 빨간 보퉁이 김길수 살만큼 살았네요. 김유조 날마다 눈에 샘물입니다. 빨간 보퉁이는 시아버지 기일에 재수준비를 해온 보퉁이를 시어머니가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살만큼 살았네요는 위암시술을 받고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 동생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동생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날마다 눈에 샘물은 지인의 결혼식에 갔다가 두 번 이혼하고 돌아온 첫사랑 정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빨간 보퉁이 김현숙 음력 6월 초여들에 시부의 제의를 기해 제의시에서 그녀의 시모가 상경했다. 마침 주말이라 그녀의 단편이 강남 고속터미널로 빠중나가 시모를 집으로 모셔왔다. 미상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모는 시골집으로부터 각가지 농산물, 재수용품을 한 보따리 가득 싣고 왔다. 에미야, 보따리 쪼깐 끌러 볼쳐? 말린 대추랑 꽃감, 짠 반찬, 재다 갖고 왔음께 날도 뜨건대 니가 욕봉다잉? 멀미끼가 있다며 잠시 거슬에 누워있던 시모가 제사 준비에 바쁜 그녀를 향해 안쓰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고생은요. 늘 해오던 일인데요. 매번 제사 때면 생리를 걸을 만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태였으나 짐짓 그녀는 그렇게 응수한다. 그녀는 시모의 지시대로 얼른 포퉁이를 가져다 속에 내용물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와 남편이 늘 칠색하며 빈몸으로 다닐 것을 권유하곤 했으나 막무가내로 버티는 시모의 뜻은 어쩔 수가 없었다. 제사에 임하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정성임을 굳이 막을 까닭이 무엇냐는 식이었다. 빨간 포퉁이 안에는 상추, 호박, 쑥 같은 주로 야채류가 많았고 아무리 뒤적여도 시모가 바라는 짠 반찬 따윈 눈에 띄지 않음이 이상했다. 어머님, 짠 반찬이 안 보이는데요. 곶감 대추도 없고요. 찬찬히 뒤적거려 보더라고. 그것이 거그, 포퉁이 안에 있지. 어디로 갔건냐? 진짜 없어요, 어머님. 꽝꽝 얼린 고깃덩어리만 보이네요. 복잡혀서 못 찾건냐? 어디? 내가 찾아볼 텐께. 소파에 누워있던 시모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보따리 앞으로 다가왔다. 얼라? 어쩐 푸성기다냐? 오메. 시상에나. 이것이 뭔 짝이냐? 이건 내 보퉁이가 아니오. 비힐가는 색만 같으지. 내 것이 아니오. 귀신이 고칼 노릇이란께? 짐을 빼면서 보탈이가 바뀐 모양이다야. 이를 대째. 워친다냐? 참으로 사건은 사건이었다. 시모의 말대로 보따리가 바뀐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잖아도 남편이 고속버스 짐칸으로부터 짐을 찾는 순간 시모를 통해 몇 번이고 확인을 거듭한 후에야 빼 내온 것인데 그게 바뀌고 말았다니 기막힐 뿐이었다. 이 일을 대체 어째야 쓴다냐? 살아생전 느그 아버지가 징그럽게 묵을 좋아여서 팔툭 아프게 묵을 쏘았는디 이를 어찐다냐? 새끼들 주려고 갖고 온 부시개며 한 과랑 떡은 또 어찐다냐? 애타는 시모의 끌탕은 한참을 더 이어졌다. 야야, 애비야? 무신 방도가 없겄냐? 시모가 그녀의 남편을 향해 물었다. 별 도리 없죠. 뭐, 잊어버리셔요. 못 찾아요. 그걸 지금 어디서 찾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빈몸으로 다니시라고 했잖아요. 혼잣몸도 힘드신데 이제 제발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팔을 동동 구르는 시모의 애타는 심정은 아랑곳 없이 남편의 반응은 너무도 덤덤하고 냉랭하기만 하다. 남자들이란 그저 아유... 당신 정말 너무해요. 왜 그리 쉽게 포기하는 거죠? 어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제수품인데 세상 인심이 그리 각박할까? 어머님, 염려 마세요. 9시 뉴스에 속보를 내서라도 꼭 찾아드릴게요. 단순하고 직선적인 남편에 비해 매사 밝고 긍정적인 그녀는 그리 쉽게 물러설 기미가 아니다. 그녀는 곧 114를 통해 알아낸 강남 버스 터미널 K고속으로 전화를 걸었다. 띠 띠 띠 그러나 짜증이 날 정도로 오랜 시간 계속된 통화 중 신호 끝에 겨우 연결이 된 그곳의 전화는 기가 막히게도 자동응답 시스템, 예약문에는 1번, 노선 안내는 2번 하는 식으로 앵무새와도 같은 녹음 안내만 계속될 뿐. 결코 수화물 분실에 대한 멘트 따윈 나와주질 않았다.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속이 바짝바짝 타는 기분이었다. 순간 번개처럼 그녀의 머리를 때리는 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머님, 혹시 버스 승차권 갖고 계시나요? 아직 버리지 않으셨죠? 그녀가 물었다. 무엇이든 금방 잘 버리지 않는 신호의 습성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 물음이었다. 차표 말이냐? 그것이사 안즉 내 손가방 속에 있을 것인디. 아, 이건 말이냐? 네, 어머님 맞아요. 정말 대단하셔요. 그녀는 심호로부터 승차권을 건네봤자 다시금 전화통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승차권에 표시된 제2시의 K고속으로 전화하여 강남 터미널 본사 수화물실 연락처를 알아내기까지 얼마나 긴 안내가 필요했던가. 마침내 K고속 수화물 보관소와의 전화가 연결되었다. 오늘 제2시 종합터미널에서 K고속으로 11시 20분 서울 도착한 승객인데요. 수화물이 바뀌어 연락드립니다.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그녀가 간신히 그렇게 말했을 때였다. 아, 혹시 빨간 보퉁이 아닙니까? 어머나,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짐 바뀐 승객님이 사무실에 들려 본인의 연락처를 적어놓고 가셨습니다. 친절하게 이를 데 없는 어느 젊은이의 음성이었다. 전화를 끊는 그녀의 기분이 풍선처럼 붕붕 날아올랐다. 어머님, 보퉁이 찾았어요. 찾았다니까요. 뭐요? 고것이 참말이냐? 인자는 살았다. 살았어야. 예미야, 고맙다. 참말로 고맙다잉. 다 어머님 정성덕이고 조상님들의 음덕 같아요, 어머님. 글씨, 글함께 귀신이 없다고도 못하는 것이다잉. 안그냐? 어느새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짐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서는 남편을 향해 그녀가 소리쳤다. 그것봐요. 찾았잖아요.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래도 아직 희망 있고 살만한 곳이라고요. 살만큼 살았네요. 김길수 어? 저 친구 보게? 어쩜 나하고 비슷한 증세잖아? 박영감은 침을 꼴깍 삼켰다. 아래턱까지 앞으로 쑥 내밀며 대장의 말에 집중했다. 마치 사선을 넘어 귀환한 영웅담이기라도 듣듯이 모두 진지했다. 평상시 병이라곤 모르고 살았고 나이도 가장 젊은 산행 대장이 뜬금없이 암수술을 받았다니. 대원들은 하나같이 기가 막혀했다. 박영감도 겉으로야 무심한 척 했지만 귀는 온통 대장의 말에 집중했다. 형님들, 지가 그동안 얼마나 미련 멍충이로 살았던가 뼈저리게 후회했다니까요. 무슨 용가리 통빼도 아니면서 이 나이 되도록 그 검사를 피하기만 했음께요. 대장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다 방점을 찍으며 연신 한숨을 내뱉었다. 그래? 그건 진짜로 너무했다. 그 흔해 빠진 내시형 검사를 처음 해봤다니. 어째 그럴 수가 다 있노. 열 번도 더한 것 같은 나로서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구만. 대장의 말에 이 영감이 맞장구를 쳤다. 곁에 앉은 박영감은 한 번 더 찔끔했다. 자신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려고 딸막거렸는데 이 영감에게 선수를 뺏긴 셈이었다. 그래? 새삼 미련하단 소릴 들을 필요야 없지. 내일이라도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다. 박영감의 머릿속은 자신의 미련함에 대한 자책과 은근한 두려움으로 들끓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몇 달 만에 토요 등산 모임이었다. 가까스로 1차 백신이라도 접종한 데다 방역 지침도 약간 완화됐다기에 금정산 중턱에서 거의 1년여 만에 만난 자리였다. 그럼에도 화재의 중심은 불과 얼마 전에 우암 수술을 받았다는 산행 대장의 예후 문제였다. 그간 산행 대장의 근황이야 단체 카톡방이나 전화 등으로 들었지만 육성으로 직접 듣기는 처음이었다. 거기다 최초 발견 경위가 모두 궁금했었다. 듣고 보니 박영감으로선 내심 찔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장보다 6살이나 고령인 자신도 지금까지 내시경 검사라는 걸 받아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가끔 소화불량인지 속이 더부룩할 때도 덜어 있었지만 팔순이 넬보레인 입대까지 입원 한 번 해본 일이 없었다. 그 흔한 당뇨이 고혈압 따위 성인병도 말짱했다. 근데 형님들께 고백하지만 술을 못 먹게 하니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저 이거 정말 제대로 지켜낼지 모르겠습니다. 산행 대장이 허거리며 너스레를 떨었다. 여유이든 배짱이든 흰소리 잘하는 대장답다. 그렇지? 그건 안 되고 말고 무조건 조심해야지. 이 영감이 말을 받자 누군가는 아니야 위암 그거 요즘 별거 아니야. 조금만 참으면 먹어도 된다고. 마치 담당 의사처럼 덧붙였다. 이거 내일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네. 일행과 헤어져 귀가하며 박영감은 다짐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지는 기분이었다. 산행 대장이 처음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는 말에 모두 얼마나 놀랐던가. 자신이 내시경 검사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건 참 잘한 일로 여겨졌다. 만약 오줄 없이 그 얘기를 꺼냈더라면 모두 날 얼마나 바보 멍청이로 받겠는가. 아찔한 생각마저 들었다. 사실 겉으로야 대범한 척, 부심한 척 받아 넘겼지만 내심은 아뜨거라 하며 요즘 아이들 유행어로 쫄아들었던 게 사실이었다. 거기다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기도 했다. 평소 건강염려증 환자가 따로 없다 싶을 만큼 병원이나 약국 출입이 잦았다. 병에 대한 겁이 많아 젊은 시절부터 술이나 흡연을 즐긴 것도 아니고 얍삽하다 할 정도로 몸을 아끼고 사소한 증상에도 병원을 자주 들락거렸었다. 그럼에도 희한하게 내시경 검사에는 무관심했다. 전혀 피로를 못 느낀 타식이야 하겠지만 산행 대장의 경우에 비춰보니 얍삽하게 잔깨 부리다가 밤눈 어두운 고양이 꼴이 된 게 틀림없었다. 이튿날 엎어지면 코 닿을 동네 의원 다 나은 의원에 들렀다. 의사에게 위대시경 검사 잘하는 병원 좀 추천해 달라고 했다. 작년 개업한 이래 마치 주치의나 되는 것처럼 자주 들락거리는 의원이었다. 처음엔 병원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갔지만 가다 보니 40전으로 뵈는 젊은 의사가 워낙 친절하고 상냥해서였다. 갑자기 위대시경입니까? 어르신 위가 불편하세요? 속이 가끔 더부룩한 것 같아서 위대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네. 어디가 좋을지? 이전에 내시경 해본 데가 좋은데요? 난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는데. 네? 한 번도 내시경 검사를 안 받아보셨다고요? 그럴 리가. 의사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러시다면 이왕 받는 거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피대학병원에 소개장을 적어드릴 테니 한번 가보세요. 아,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의암축이라는 엄중한 진단을 받고서도 무슨 조화인지 피식피식 웃음까지 세워나왔다. 끝모를 두려움보다 그게 낫다 싶기야 하지만 제대로 상황 판단이 덜 된 것 같기도 했다. 가까스로 원인이 뭐냐고 반문하자 의사는 단정할 순 없지만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일 것 같다며 간단한 내시경 시술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스트레스라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싶은데 평소 아무 욕심 없이 살고 있고 아이들도 모두 출가해 저의 갈 길 갔고 죽을 때까지 노후 대책도 그리 풍족하지는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스트레스는 무슨 놈에? 하지만 이 말은 입속에서만 뺌돌고 말았다. 새삼 어처구니가 없다 싶었다. 이렇게 한 거 한마디 못한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을 맞닥뜨리다니. 3개월이 지났다. 박영감은 거울 속에 비치는 훌쭉해진 볼살을 쓰다듬었다. 까칠한 기분이 든다. 이제 담은 일은 내시경 시술 후의 경과를 지켜보는 일밖에 없다고 했다. 물론 이것 지켜라. 저건 하지 마라. 따위에 꼼짝없이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주문 사항은 끝이 없다. 의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들었던 내시경 시술이 아주 잘 됐고 예우도 엄청 좋아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동시에 앞으로 4, 5개월만 잘 견디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니 초기부터 몸 관리를 철저히 지침대로 하라는 주의를 잊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난리라도 난 듯 법석대던 주변이나 아이들의 반응도 진정돼 갔다. 희한한 일이었다. 마치 금방 큰일이라도 터진 것처럼 시끌벅적하더니만 주변은 어느 순간부터 그저 무심하게 돌아갈 뿐이었다. 심지어 언제 그런 일이 있기나 했어? 하며 되묻는 것 같았다. 유독 마누라만 의사의 지침을 제대로 지켜내나 호랑이 눈으로 감시하고 있을 뿐. 살아온 일이 자꾸만 되돌아 보였다. 살아오며 관계하고 맺어온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지 싶었다. 소슬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아침 박영감은 박영감은 문득 동생을 떠올렸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다. 나이 차가 열두 살이니 띠동갑이다. 살다 보니 직장 따라 동생은 서울에 박영감은 부산에서 살아왔다. 나이 들다 보니 서로 간 왕래조차 뜸해진 게 사실이다. 스마트폰을 들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끝에 동생이 전화를 받았다. 박영감은 간단한 안부 끝에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얼마 전에 위암시술을 받았다고. 그러자 동생은 잠시의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촉바른 답이 돌아왔다. 순간 박영감은 괜히 전화를 했구나 싶은 후회가 잃었다. 맞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대답이었으니까. 아이고 형님 그걸 왜 이제야 이야기하세요. 하기야 뭐 살만큼 사셨으니까 마음 편히 잡수세요. 날 날마다 눈에 샘물 김 유 조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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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전공 교수인 아내는 방학이 되자마자 프랑스로 세미나인지 뭔지를 핑계삼아 출국하였다. 평면 예술이란 말하자면 옛날식 그림을 말한다. 지금은 미술도 평면 입체 설치 매체 예술로 나누어 한다. 백남준 글쎄 입체 설치 매체를 통합한 이 시대의 미켈란 젤로 랄까 하여간 집안일은 연변이 고향인 조선족 아주머니가 맡아서 하고 있다. 사정을 아는 장돌뱅이 고등학교 동기가 도 마크 찬스네 하고 싱거운 소리를 하였다. 웃기지 마라. 공휴일만 되면 일출비 받아도 예박하고 오는 여자야. 나도 장돌뱅이 같은 농담으로 응수하였지만 사실은 이 예쁘장한 중년의 조선족 부인은 공휴일마다 나가서 도축장의 허드렛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전에는 주말이면 식당에 나가서 부업을 했는데요. 요즘은 노는 날 사무실 부근의 작은 식당이 어디 영업이 됩니까? 그래서 도축장에 붙어있는 내장 세탁 비슷한 일을 하는 모양이다. 그것도 물론 공휴일이지만 중간 도매상의 일거리가 있다던가 하여간 그런 식의 설명이었다. 미술품 관련 수출입을 하며 이제는 국제 장돌뱅이가 다 되어 드라이하게 사는 나도 처음 조선족 아주머니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부부는 모두 자기 일이 한정없이 바쁜 편이어서 집으로 오는 전화는 이 조선족 아주머니가 받아서 메모를 해두는데 키즈프리의 재미를 가끔 제공해 준다. 또 문화 차이가 무섭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예컨대 은혜 내 집도 한참 머리를 굴리게 했다. 결국 아내의 친구 은혜 내 집 이었다.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 이 조선족 아주머니는 공휴일 애출 이었고 전화기 앞에는 날마다 눈에 샘물 이라는 메모만 달랑 남아 있었다. 이건 키즈 단위도가 너무하다 싶어서 휴대폰으로 조선족을 불렀다. 그녀의 답은 궁금증만 더 증폭시켰다. 그대로 맞아요. 남자분이 전화해서는 날마다 눈에 샘물 네 맘이오. 그랬다오. 아이고 끊읍시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놓고 잘 점검하지 않는 내 탓이 컸나보다. 이번 키즈는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오는 26일날 내 친구 아들의 결혼식장으로 내가 발길을 옮기면서 겨우 풀렸다. 결혼식장이 라마다 르네상스였는데 아마도 우리 고등학교 동문 친구들의 모임을 맡고 있는 총무가 이 행사를 재확인한다고 집으로 전화를 한 모양이다. 그래서 날마다 눈에 샘물로 오고 말고는 네 맘이오가 된 모양이었다. 나는 청첩장으로 그곳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걸 문득 푼 것은 라마다 르네상스 문지방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였고 그제서야 나는 날마다 눈에 샘물 네 맘이오 라는 의문으로부터 해탈되는 기쁨을 누린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내 옆에서 다소곳이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들어서는 부인을 보자 내 가슴에는 울컥하는 슬픔이 치밀어 올라왔다. 정애였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남녀 공학이었다. 나와 아내와 정애는 모두 미술반이었다. 나는 정애가 좋았으나 그녀는 총각이었던 미술선생님을 몹시 좋아하였다. 작은 소문이 조용히 돌았으나 두 사람은 결합하지 못하였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정애는 거의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하긴 미대를 지망한 고3생들이 모두 실기를 대비하여 학원이나 스튜디오로 출석하던 시절이기도 하였다. 나와 미래의 아내는 서울미대로 들어갔으나 정애는 전문대학으로 갔고 모교의 미술선생님은 그 즈음에 돈을 많이 받고 극장의 간판을 그리는 판장이가 되었다던데 그 뒤 소식은 모른다. 사제간의 스캔들에 책임을 지고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소문은 대학에 들어가서야 들었다. 정애야 내가 고운 그녀의 목덜미에다 대고 이름을 불렀다. 가슴에 있던 슬픔이 이제는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음정이 떨렸다. 아직도 예쁜 정애의 얼굴이 깜짝 놀라더니 이내 잔잔한 미소로 뒤덮였다. 우리는 아른채를 하는 동기들을 모두 따돌리고 맨 구석에 같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지방방송을 시작하였다. 나 그때 너 사랑한 줄 알고 있었지? 그래 가볍게 키스도 해봤잖아. 옆에 동석한 어떤 중 늙은이가 힐끗 나와 정애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방방송의 볼륨이 좀 높았나 보다. 하지만 내 어휘 볼륨에 신경을 쓰랴. 우리 마누라는 참 못났잖아. 그래서 그림 교수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다만. 정애도 볼륨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하였고 모카 이혼녀의 타이틀로 살고 있다고 했다. 이혼녀 거 자유로워 좋겠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혼녀가 날마다 눈에 샘물도 아니겠고 나는 눈에 눈물이라고 하려다가 얼른 샘물로 바꾸었다. 고마운 조선족 내 어휘를 넓혀 주다니. 싱거운 생각이 툭 튀어나왔다. 눈물이라고 바로 말해라. 샘물로 바꾸니 무시하는 소리로 들리네. 그리고 이혼녀라고 나와 연애할 생각은 마라. 그녀가 웃음 아래에서 망치로 못질하는 것처럼 또박또박 말하였다. 사실은 나 이제 마침내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곧 영원히 뗄 것 같아. 상대는 누군데? 우리 그때 미술 선생님이야. 지금 맨하튼에 계셔. 스트리트 아티스트 거리에 인물 화가 마리아. 율더프 아스토리아 호텔 앞에서 관광객 상대지. 테이블 주위의 사람들이 주례사로부터 서서히 지방 방송으로 채널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내가 인파근종을 앓고 있어. 이혼한 남편의 의자료가 의외로 많아서 마지막으로 보스톤에 있는 마운트 사인아이 병원까지 가봤는데 주변 정리를 하라는 눈치야. 절망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 겠지만 담담하게 뉴욕으로 가서 맨하튼에 있는 링컨센터의 아트 전시장과 또 구겐하임 그리고 모던아트 뮤지엄 등을 둘러보며 윌더프 아스토리아에서 며칠을 묵었는데 그런 기적같은 해우가 일어난 거야. 그 양반이 글쎄 그 거리에 나 앉아 계시잖아. 둘은 결합하였으나 이제 삶의 종착력은 멀지 않았다. 정혜야 내가 뭘 알겠냐마는 인터페론 같은 걸 강하게 써봐. 그런 병은 돈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 네 사랑을 찾았으니 심리적으로도 큰 원군이 생겼네. 내 목소리는 마침내 울먹이고 있었다.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빨간 보퉁이를 결국 찾았군요. 감동입니다. 박수를 치고 싶어졌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어요. 서로 존중해주는 고부간이네요. 팔순이 다 돼가는 박영감은 위암 초기 진단을 받자 살아온 날들을 자꾸만 뒤돌아 보았군요. 살아오며 관계하고 맺어온 모든 관계를 정리 해야지라는 마음이었겠죠. 위암 시술을 받았다고 자신의 안부를 전하자 동생은 잠시의 방서림도 없이 촉발은 대답을 하는군요. 형님 그걸 왜 이제야 이야기하세요? 하기야 뭐 살만큼 사셨으니까 마음 편히 잡수세요. 라고요. 맞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대답이네요. 괜히 전화를 했군요. 그런데 슬슬 화가 나네요. 살만큼 사셨다니요. 그걸 왜 자기가 말하나요? 박용감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아니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참 말도 쉽게 나오는 대로 하는군요.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첫사랑 정예를 만났다니 놀랍게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 정예는 두 번이나 이혼을 했군요. 그런데 인파 근종을 앓고 있어 주변 정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삶의 끝자락에서 첫사랑 미술 선생님을 다시 해외한 것은 운명 같아요. 사랑도 찾고 심리적으로도 큰 원군도 만나고 삶의 종착역으로 가는 길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둘은 결합하였으니 뭐 바랄 게 더 있을까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겠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